안녕하세요 푸디맨이에요 오늘은 마시멜로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마시멜로 얼굴을 초콜릿으로 그렸는데 귀엽나요? 눈사람 몸에 핑크색 단추도 달아주고 빼빼로로 팔도 만들어줬어요 눈사람 완성되었고요 눈사람 친구들도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표정은 다르게 해서 만들었어요 눈사람과 친구들입니다 눈도 빨아주고 귀엽죠? 눈사람이 눈사람이 없을аковmış요 눈사람이 벽돌고 기대되고 잊지 않으니 눈사람이 벽돌아주면 청소하면 차가운거 더 부끄러워 biliyor 눈사람이 벽돌아used警察 눈사람이 벽돌아주면 눈사람이 벽돌아주시면 됩니다 눈사람이 벽돌아주시면 됩니다 눈사람이 벽돌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